안녕하세요 부양남 무봉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제가 방송 시간을 조금 어겼습니다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신 손님이 덴드로비엄을 세일을 하고 무지막지하게 판매 방송을 하니까 아 지금 오전에 지금 아침 6시 부터 제가 이게 꽃대 이게 농장 문 두드려 가지고 판매 방송에 방해를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진 관계상으로 약속이 약속이 약속인 만큼 제가 오늘 또 짧게나마 이래 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몇 개 방송을 했나 하면 방송을 조금 방송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 순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담아 보면서 제가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아무쪼록 예쁜 꽃 예쁜 꽃 또 이것도 새로운 꽃이기 때문에 기본 기존적으로 많이 가지셨던 분들 이래 가지고 있겠지만 또 다른 부양에서는 옛날에 내발적으로 이제 이게 원종 산채품 채집종 이에요 일반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일반 꽃이 해맑이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닙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버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반 무리하게 아닙니까 진짜 실생 10을 했던가 하고는 조금 개체수가 다를거에요 꽃이 피는 것마다 조금씩 조금 다 다른거에요 일반 실생 10은 이게 꽃이 꽃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피는데 이 아이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종하고 프리몰륨을 6개를 사 가셨어요 6개를 구매를 해 갔는데 6개 다 색상이 다 틀리니까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렇게 사 가셨는데 제가 욕을 이렇게 제가 했던게 이런 아이들은 지금 25년간 제가 길렸던거에요 이런거 참 이래 가지고 내놔라 그러면은 뼈아픈 일이죠 뼈아픈 일이라서 그래도 뭐 저희들이 올해 덴드로비움 저렴하게 싸게 아니겠습니까 판매를 한다 그랬는데 판매 방송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부양의 보존품이에요 보존품이라 가지고 요거는 판매를 못하고 오늘 판매를 못하면 오늘은 이게 판매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르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유튜브에 댓글 사항으로서 해가지고 판매방송을 하다 보니까 판매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댓글을 먼저 달고 늦게 달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앞에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 가지고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남기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전화번호에 문자 순으로 문자가 먼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댓글 다는 것은 안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헷갈려 가지고 실시간 이게 하다 보니까 동시에 사람이 댓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1분 차이로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면은 바로 보고 문자가 오면은 1번 이래가지고 누가 사신다 그러는 것들은 1번 누가 사신다 그러는 것들은 문자로 해가지고 딱 전송을 시켜주면 전화번호를 남겨도 할 테니까 문자 전화 문자 전송 시켜주는 순서들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전화번호 문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에 문자를 먼저 딱 이래가지고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문자 순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댓글은 유튜브 댓글은 무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은 무효 처리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문자로 먼저 해 주시는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잘 길러진 거 아니습니까 제가 안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15년 20년씩 다 길렸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래가지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참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은 올해 제가 대단위로 푼다고 했으니까 이 기회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분명히 좋은 개체가 갈 겁니다 이게 꽃이 피는 개체가 다 꽃이 다 각각 다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1번 4만원입니다 1번 잔잔히 보세요 1번이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꽃대가 꽃대가 많이 닿았어요 이것도 꽃대 길이는 약 한 30cm 30cm 조금 넘었습니다 많이 닿았습니다 1번 앞에 번에 꽃 보셨죠 1번은 4만원입니다 또 2번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2번은 3만 5천원입니다 2번은 3만 5천원인데 2번에 신화가 내년에 예상되는 게 신화가 3개 나올 거에요 3개 나오기 때문에 2번은 올해 꽃던 4송이 피었습니다 현재 현재 4송이 피고 2번은 3만 5천원입니다 3번도 유목에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유목에 이래가지고 딱 집에서 가정에서 잘 세팅이 되도록 해 가지고 유목 다 수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도 이래 가지고 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뒤에 메이드 인 타일랜드 해 가지고 안 있으면 태국에서 다 수입해 온 거에요 요거는 2번 3번 3만 5천원 여기도 이게 쳐다보면은 꽃은 3만 5천원 자리는 꽃이 두 대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전지는 내년에 잘 기르셔 가지고 두 개를 보는 것들면은 많이 득이겠죠 이게 보통 보면 화분에 심어 가지고도 이래 가지고 3만 5천원에서 3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유목이 아니 있습니까 유목 많은 자리에 저희들이 붙인 거에요 활착이 다 된 겁니다 활착이 되었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오늘 분 하나를 했는데 원래 4번은 이래 가지고 4번 요거는 분에서 분이라 가지고 요거는 전진신화가 지금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은 이 꽃에도 여기에 붙어 가 있고 반대편에도 또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은 3만원 5번 5번은 오래되 오래되 오래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래 가지고 했던 건데 5번은 꽃이 좀 꽃이 좀 꽃대가 많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전진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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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가격은 5번은 5번은 토분입니다 5번 가격은 15만원입니다 5번 가격 15만원 꽃은 이게 지금 이제 한참 이래 가지고 매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가서 가 가지고 댁에 가시면은 한 4 5일 정도 되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6번 6번도 엄청 오래된 대주에요 대주인데 올해 제가 조금 이래 가지고 꽃이 바쁜 관계로 물을 조금 이래 가지고 한 늦게까지 조금 주어 나니까 꽃을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6번은 6번은 토분입니다 전진대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8개인데 8개인데 이거는 20만원이에요 6번 여기도 꽃은 이렇게 송송송송송 맺어 놓는데 내년에 최고로 기대되는 품종이에요 6번은 토분입니다 6번 20만원이에요 7번도 20만원인데 요거는 꽃이 피면은 약간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연핑크가 되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색상이 되는거에요 색상이 들어 가지고 요것도 전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꽃대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7개 가지고 20만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이것도 한 20년 정도 길른거에요 20년 정도 길러게 되면 아주 좋은 꽃 나중에 굉장히 청명해집니다 7번이 20만원입니다 요거는 플라스틱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번 부작이인데 부작이 꽃 한송이 꽃이 3송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전진 하나에요 8번도 여기 한번 보시는데 부작이 아주 멋있는 부작이에요 8번 그죠 요렇게 쭉 늘어 가지고 밑에 꽃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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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었습니다 35,000원 9번 9번도 부작이에요 9번도 부작인데 9번은 전진이 2개에요 전진이 2개를 가지고 9번은 4만원이에요 여기도 꽃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꽃은 5송이 붙어있습니다 꽃은 9번은 이것도 부작이에요 이게는 우리나라 가죽나무에 가죽나무에다가 붙인거에요 가죽나무 이렇게 아주 오래된 그 해가지고 이것도 안 섞는 나무예요 10번은 해구에 부작이 된거에요 해구에 오래전에 제가 부작을 했던건데 이것도 꽃이 전진도 많습니다 이게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 해구에 부터 돼가지고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10번은 12만원 이 아이들도 내년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게 저에요 어제 정말 저희들이 판매하기 아까운 범정들이에요 11번 11번도 안있습니까 토분인데 이 아이도 이래가지고 꽃이 완전히 계란 노란자처럼 피는거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한참은 꽃이 뽁뽁뽁뽁 맺어 나오는거에요 반대편에 나오죠 요거는 20만원이에요 12번 아 11번이 20만원 멋있죠 11번이 20만원 어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그 다음에 어 다음 보이시죠 어 11번이 11번이 그렇고 11번 12번 12번은 어 여기 오셔가지고 판매되셨고 12번이 판매되셨고 12번이 판매됐나 12번이 판매되셨고 12번이 판매되셨고 12번이 판매되셨고 13번이 판매되셨고 13번이 판매되셨고 아침에 일찍 판매되셨고 14번 14번은 어 아 13번이 있습니다 아 13번은 아니고 14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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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들레아오클라툼 14번입니다. 핀들레아오클라툼 이라고 요거는 보이시죠? 요거는 산에 이게 오래전에 이래가지고 한 20년 된 채집종이에요. 채집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밟으면 보시다 않나입니까? 그죠? 이게 옆에서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어 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꽃들 피어 나옵니다. 여기는 저희들도 판매하기 아까운 품종들이 요거 올해 만약에 판매하면 부양의 영운이 보전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온실관계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번에 판매되지 않으면은 부양의 영운이 보전품입니다. 보전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라서도 판매를 안할 거고 올해는 분명히 안있습니다. 요거 하고 나면은 판매가 안되면은 보전품으로 남습니다. 14번. 14번은 50만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핀들레아오클라툼 입니다. 이 정도 판매 수는 제가 봤을 때 한 50개 대충 해 가지고 50개 정도 봅니다. 50개인데 밸브가 50개 되는데 전진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1 12개 전진은 12개 13개 13개 이기 때문에 아 보통 보면 전진 하나에 5만원씩 보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5만원씩이면은 이거는 또 큰 그 정도 큰 덩어리 아니에요. 그거는 프리미엄을 저는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큰 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14번은 핀브리아오클라툼은 저희들은 50만원에 하고 앞에 프리미엄 나오는 프리미엄 나오스는 오늘 여기서 판매 방송을 마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어제까지는 유튜브 댓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너무 혼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로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 먼저 이제 구매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오늘 이거 해가지고 혼돈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이 너무 아니었습니까 차례를 안 지켜줘 가지고 막무가내 하시면은 저희들이 판매 방송은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저기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만 이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안 할 건데 안 하려고 지금 그래 하는데 오늘 이제 결과를 보고 아니었습니까 다시 아니었습니까 제 설정을 또 이래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서 댓글을 남기는 것은 무효철입니다. 무효철이고 무조건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놔 테니까 전화번호를 올려놔 테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전화번호에 아니었습니까 문자순위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문자가 돌아오면은 저희들이 댓글에다가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저희들이 판매된 거는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아니었습니까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두리기면 아니었습니까 유튜브 상으로 댓글은 저희들은 무효철이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에 기재해 드리는 전화번호에 거기에다가 무조건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들은 그거는 참고를 해 가지고 1순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부양 더 좋은 것들 보답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좋은 곳 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은 더 좋은 곳 아니었습니까 또 내보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